작살 같은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수산물 포획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작살이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외줄 낚시나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고 위반해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